김승혜. 김승혜 좋아요. 오, 릴리오. 실바 선수. 실바 올라갑니다. 아! 고고고고! 이거 하나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이거 하나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김승혜! 김승혜. 멀티골 기록합니다. 김승혜. 김승혜 대단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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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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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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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몰랐었잖아! 나 뻥! 깜깜깜깜! 야! 빨리 쉬어. 메리 굿, 김 메리 굿! 아! 상대 팀 선수들도 축하를 해 줄 정도로. 이게 바로 친선 경기의 묘미죠. 그러니까 사실은 개벤져스 경기를 할 때마다 골을 너버놓고 싶다. 왜 나는 결정력이 없지? 이런 아쉬움과 갈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골까지 딱 누니까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축구를 했구나.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막 그 개벤 그 감독님한테도 이검파면 저 축구 오늘 축구를 해놨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아니야, 나 진짜 골, 골 너무 넣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니까. 오! 저거 어떻게 때려.